드로잉제의 화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인체드로잉 첫번째 영상입니다 인체드로잉 기초부터 고급과정까지 시리즈로 만들 생각입니다 인체드로잉 기초 첫번째 영상 머리통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머리통 용어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쓸데없이 두상 이라고 할건지 얼굴이라고 하기엔 머리 전체를 봐야 되니까 편하긴 뭐 대갈통 대가리 이런게 편하긴 하죠 머리통의 기본은 원을 그려서 원이 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입체감이 있는 원 하나와 타원 두개가 필요합니다 정방향 원을 하나 그리고 타원을 하나 이렇게 그려서 턱위치를 잡아주는 겁니다 원을 3등분하고 턱에서부터 머리 끝까지 4등분이 됩니다 사람 얼굴이라는게 각도나 모양 또 사람 생김새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모든 얼굴에 천편일율적으로 작용하는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잡아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뭐 이렇게 4등분하고 나누고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그리실 때는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나누지 않고 감으로 하는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이 그리다 보면 어떤 형태가 맞고 틀리고 하는 걸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재는 형식의 의무이다 보면 오히려 조금 그림이 경직될 수도 있고 하니까 좀 편안한 마음으로 하시면 됩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 두개골 뒤쪽 두상이 약간 구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모양이 됩니다 눈 코 입 위치를 잡아주고 가운데 얼굴 라인을 이렇게 얼굴을 따라서 중심선을 그어줍니다 이 중심선은 얼굴 전체의 정면 중심선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중심선의 위치에 따라서 정면이 되고 측면이 되기도 하고 하는 겁니다 다음에 이렇게 측면으로 타원을 하나 그려줍니다 이 부분은 두개골의 옆면으로 관자놀이 쪽에 이렇게 평평한 면을 표현하는 겁니다 눈썹의 끝이 되기도 하고 이마의 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얼굴 형태가 대충 나오게 되는 겁니다 지저분한 선들이 많으니까 지우고 깔끔하게 한번 다시 정리를 해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 원의 중심선을 연결을 하게 되면 턱선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됩니다 평소에 그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원 하나 타원 두개를 이렇게 그려서 연결을 해서 얼굴 모양을 잡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서 눈이 들어갈 자리 정해주고 중심선을 잡아줍니다 흔히들 실수를 많이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두상을 이런 식으로 잡는 사람들이 많은데 생각보다는 사람 뒤통수가 굉장히 큽니다 뒤통수를 틀리게 되면 머리가 잘려나간 느낌이 들기 때문에 어색하고 만화나 이런 데서 보면 이상한 느낌이 드는 것도 가끔씩 나오는데 두개골 뒷부분 위치를 잘못 잡아서 그런 거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주의해 주시면 좋습니다 머리통을 육면체로 비교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꺾이는 각도를 보기 위한 건데 이런 식으로 각이 이렇게 지겠죠 얼굴이 눈, 코, 입 위치가 요렇게 얼굴이 그 안에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조금 길어졌네? 아씨 말자갈이 되어버렸네 자 이런 식으로 둥글게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고 둥글게 잡아주면 입체감이 생기는데 육면체 대비해서 보는 이유는 각도를 보기 위한 겁니다 이렇게 앞면과 옆면 이 각에 따라서 올려다 보는 수도 있고 내려다 보게 되기도 하고 두상을 그려보시면 알겠지만 이 각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잡아 놓은 위에 머리카락과 눈, 코, 입, 머리카락을 그려주는 겁니다 머리통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저보고 머리가 크다는 사람들이 간혹 있는데 저는 머리가 큰 게 아닙니다 얼굴이 동그란 거지 저도 나름 얼굴이 계란형입니다 계란 노른자형이라서 그렇지 얼굴이 동그랗다 보니까 머리가 크다는 오해를 좀 자주 받는 편입니다 억울하죠 근데 뭐 맞는 모자가 없긴 없던데 굳이 우리나라만 머리 크기에 대해서 얘기들 많이 한다고들 합니다 저는 외국 나가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긴 하는데 전에 TV에 존박이 나와서 실명을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네 이미 얘기해 버렸네 존박이 나와서 자기가 한국에 와서 가수 활동하기 전까지는 머리가 큰 줄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머리 크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를 안 하니까 근데 여기 오니까 보는 사람마다 머리가 크다고 해서 자기 머리가 큰 줄 알게 되었다고 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존박이 좋은 바가지의 줄임말인가? 얼굴에 라운드를 보기 위해서 머리카락을 일단 지우겠습니다 머리통은 드로잉 스케치만 봤는데도 전체적인 입체감이 느껴져야 됩니다 이렇게 라인이나 이런 걸 보는 이유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야지 눈코입 위치라든지 이런 게 라인을 따라서 들어가야지 스케치 했을 때 톤을 전혀 깔지 않은 상태에서도 사람의 인체 느낌이 나는 이유가 이런 각도 때문이기 때문에 각도나 이런 라인에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기초하는 분들이라든지 어느 정도 경력이 있는 분들도 형태가 좀 잘 안 나오거나 이럴 때 한 번씩 꼭 점검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돌아가 둥근 느낌 둥근 입체감을 봐줘야 됩니다 아래 위로 둥글게 전체적으로 얼굴의 입체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표현하는 데 있어서 다음 영상에서는 시점에 따라서 달라지는 머리통의 모양에 대해서 한 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서 올려다보는 얼굴 위에서 내려다보는 얼굴 다양한 각도에 대해서 한 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fort 감사합니다.